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영화 스위치 녹음해보겠습니다. 한국 영화이구요. 2023년 1월 4일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제가 극장에서 또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근황토크 편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이 영화 스위치를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인가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참 좋았고 술술술 넘어간다? 막힘이 없고 깔끔한 면들이 적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굉장히 따스한 가족 드라마이구요. 코미디 요소도 있기 때문에 따스하면서도 또 정겹고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 개봉작들을 보았다면 그 영화를 녹음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이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가족 드라마답게 12세 이상 볼 수 있는 영화였고 112분입니다. 100분이 넘어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길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이 912개까지 달렸었구요. 생각보다 많이 달렸었네요. 42만명을 기록했었네요. 많이 아쉬운 그런 관객수입니다. 이게 제가 좀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전형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주연 배우 권상우, 이민정, 오정세 이런 배우들이 그동안 영화 쪽에서 권상우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크게 흥강했었지만 요 근래에 있어서는 주인공으로 나와서 크게 히트한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배우의 관객 동원력 그리고 영화에 대한 입소문 이런 것들이 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관객들도 극장을 찾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도 여전히 극장가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드리고 있죠. 이제 극장 산업이 옛날처럼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다.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42만 명을 기록했고 이 영화는 현재 대부분의 OTT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스한 영화, 부담없이 보실 수 있는 영화? 어떤 분은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 무해한 영화다. 해로운 게 하나도 없는 무해한 영화다. 그런 영화들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영화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저희 방송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작지만 따스한 그런 것들이 있는 영화? 종종 소개해 드렸었죠.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좀 이야기 자체, 이야기 구조가 좀 전형적인 면인데 그 안에 따스함을 잘 연출하고 또 잘 자아냈던 그런 영화들이었거든요. 또 그런 방송 편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분들은 이 영화 보셔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연출하고 각본 모두 마대윤 감독님이 맡으셨는데요. 그동안 주로 각색을 하셨었습니다. 가장 근래에 각색하신 작품은 진성규 배우의 카운트라는 작품이고요. 2016년에 그레가족 이런 영화를 연출하신 바도 있습니다. 여하튼 연출보다는 각색을 많이 하신 분이고 이 영화가 표절 시비가 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 스토리를 말씀드릴 테지만 스토리를 들으시면 어? 이거 좀 뭔가 비슷한 영화 있지 않아? 거기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전형성을 넘어서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스토리, 구조 그런 것까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니콜스 케이지가 주요를 맡았던 2000년 작품 패밀리맨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영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영화도 성공지향적인 남자 주인공이 어느 사건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인도 다시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성공과는 다른 가치관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스위치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처음에 니콜스 케이지의 패밀리맨 이 영화와 너무 흡사한 거 아니냐? 큰 틀에서만 흡사한 게 아니라 또 세부 설정, 세부 요소 또 이야기가 전환될 때의 영화적 장치 이런 것들이 너무 유사한 거 아니냐? 이런 표절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블로그에 쓰시기를 사실 이 스위치라는 한국 영화는 니콜스 케이지의 패밀리맨을 리메이크한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리메이크는 아닙니다. 그리고 리메이크하려면 할리우드 영화를 리메이크한다? 네 돈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 팝송 하나 영화에 삽입하는 것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꽤 유명했던 것 같은데 이 패밀리맨의 영화를 리메이크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감독은 말하기로는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왕자와 거지가 입장에서 서로 바뀌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그것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건상우와 오정세가 둘의 입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왕자와 거지를 참고했다. 감독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찰스 디킨스 작가의 1843년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여기에 원형을 참조했다. 이렇게 밝힌 바였습니다. 이 소설에는 그 유명한 스크루지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구두새였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자신의 진한 행각을 반성하는 그런 거죠. 그걸 참고했다. 이 두 가지를 참고했다. 이렇게 마대윤 감독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맨에 대한 표절 유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부정한 셈인데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니콜스 케이지의 패밀리맨이라는 영화도 다른 영화, 다른 헐리우드 영화 1990년에 개봉했던 운명의 칵테일이라는 다른 영화를 재각색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패밀리맨조차도 다른 영화의 스토리를 기반해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죠. 그런데 더 올라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나오는 그 소설의 원형을 따와서 수많은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원형 자체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고 니콜스 케이지의 패밀리맨 이 영화조차도 다른 할리우드 영화에 기반을 한 것이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이 기사는 제 블로그 쪽에 링크를 해 두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물론 이 기사에서도 굉장히 간접적이지만 강력하게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긴 합니다. 이 스위치와 니콜스 케이지의 패밀리맨을 그래서 저도 아 이거 녹음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표절 의혹이 있는 영화인데 따스한 가족 드라마라고 소개해 드리면서 영화를 녹음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지만 여하튼 저는 패밀리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둘을 직접적으로 비교되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더라 하지만 감독은 다른 작품을 창조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연추가 각본 모든 마디윤 감독이 하셨는데요. 너무 매끄러워요. 가족과 따스함, 인간미 이런 것을 강조하는 드라마로서 각본이나 연출이 정말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막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배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상우, 오정세, 이민정 이런 분들이 나오시고 건상우씨가 톱스타였다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오정세와 술을 마시고 어떤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깨보니까 크리스마스날 깨보니까 오정세씨와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 제목도 스위치인 것이고 오정세씨는 원래 건상우의 친구, 매니저였는데 그렇게 스위치가 된 다음에는 정말 톱스타, 그 인생을 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1인, 2역, 그런 비슷한 연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민정씨는 건상우씨의 원래 헤어졌던 연인이자 그렇게 인생이 스위치된 다음에는 아내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두고 있죠. 이민정씨가 여기서 꽤 예쁘게 나오시고요. 이 영화 보신 분들도 이민정 배우의 리즈가 아니냐 리즈를 또 찍었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유재명씨가 그 건상우씨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택시의 운전기사로 나오게 되고 황승원, 김하영, 서프레이즈 하시는 그 김하영 이런 분들이 잠깐 나오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화 오정수의 씨도 나온다고는 하지만 건상우씨가 나온다고 해서 사실 좀 패스했었거든요. 관심도 안 두고 건상우씨 연기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보니까요. 어, 좋던데요? 감정선이 좀 북파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영화인데 또 그런 캐릭터고 그것도 잘 소화하시고 생활연기, 일상연기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화를 하셨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선입견으로 영화를 거르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연 배우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송강호씨 연기처럼 하기를 바라고 건상우씨 장품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이 영화에 잘 어울렸다. 캐릭터에 맞는 연기를 펼치셨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스토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스토리가 이거 상당히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캐스팅 0순위, 천만 배우이자 자타공인 최고의 스캔들, 메이커, 건상우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타기도 하죠.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지만 정작 크리스마스 이브에 끌어안을 것이라고는 연말 시상식 트로피뿐이다. 유일한 친구이자 매니저인 오정세를 붙잡아 거하게 한잔하고 택시를 잡아탄다. 오정세하고 건상우는 연극부터 같이 해온 그런 친구이고 오디션을 동시에 봐서 최종 순위까지 올라갔다가 건상우가 합격을 해서 건상우는 배우로 쭉쭉쭉 승승장구하게 되고 오정세는 그렇지 못하다가 매니저 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그 인생이 스위치된 다음에는 그것이 바뀌게 되죠. 그 최종 오디션 순위까지 올라갔다가 건상우가 연인이었던 이민정이 떠난 걸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박차고 나가서 결국은 오정세가 합격하고 그 이후에 오정세는 쭉쭉쭉 승승장구 배우 생활을 하게 되고요. 건상우는 그렇지 못해서 재연배우, 연극배우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이 스위치된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하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잡아 탔는데 건상우가 다음날 아침에 낯선 집에서 깨어난 건상우에게 생전 처음 보는 꼬맹이 둘이 안겨오고 성공을 위해서 이별했던 첫사랑 여긴 이렇게 써있는데 영화 속에서 나오는 분위기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이별한 게 아니라 뭔가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자격 진심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널 놓아줄게 이렇게 멋있는 척하는 거 내가 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민정 시도와 유망한 화가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거든요. 건상우는 오디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디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자격 지심도 있고 괜히 내가 이 여자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헤어지자고 말하죠. 그렇게 헤어졌던 첫사랑 이민정이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잔소리를 폭격하면서 등짝 스매싱을 날리는 것이 아닌가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매니저였던 오정세는 천만 배우가 되어서 권상우가 누려야 할 톱스타의 자리를 깨차고 있습니다. 180도 뒤집어진 인생에 속이 뒤집어지는 권상우는 불현듯 지난밤 택시기사가 무심과 건넨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만약에 선택을 바꿀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 제목대로 권상우와 오정세의 인생의 스위치 뒤바뀌는 것이고요. 서로 이민정은 원래는 화가로서 성공하게 되는데 이 스위치된 인생 속에서는 동네 화실을 운영하면서 또 마트 알바도 하면서 그렇게 남편 대신에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고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는 그런 모습은 영화 속에서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남편을 좀 구박하자 남편의 그런 연극 배우 생활 이런 것들을 좀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톱스타였을 때보다는 정말 돈이 땡전한 푼 없지만 그리고 각각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살고 있는 그런 가족의 인생으로 스위치된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부터 영화가 전개됩니다. 이 영화는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영화 보면서 느꼈던 점들 좋았던 점들 또 혹은 아쉬웠던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짐작하시겠지만 또 제가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독하게 성공만 추구했던 사람이 또 외롭고 병들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이랬는데 어떤 사건을 맞이해서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인간미 이런 것들을 되찾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영화 스위치처럼 인생 자체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는 뒤밖은 자신의 위치 때문에 혼란을 겪고 그런 모습들이 코미디 요소로 소비되기도 하고 주인공은 정말 아주 아나무인의 그런 사람인 거고 그 주인공에게 새롭게 가치관을 일깨워주는 그 주변 인물들은 정말 착하고 선한 인물들 뭐 이렇게 설정되는 게 대부분이죠. 자 이 영화는 이제 큰 틀에서는 전형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전형성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연출하고 어떻게 이야기로 풀어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딱 부합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톱스타의 지위에 있고 어찌 보면 좀 성격도 까칠까칠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권상우의 원래 인생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오정세가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권상우가 이 매니저한테 심한 말을 좀 하고 오정세는 매니저로서 권상우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권상우가 안 한 모인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또 이 오정세가 그냥 당하고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각각 공적인 영역에서의 모습이 그랬을 뿐이지 사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한 친구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심한 말을 해도 상처도 안 받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기존에 이런 영화들 이런 이야기 전형적인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그냥 나쁜 사람으로서 모습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에게 당하는 사람조차 사실은 그 주인공에게 되받아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런 친구 관계가 나오는 게 참 보기 좋았고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후반에도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지만 이 가족주의와 어떤 성공 생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이 영화는 약간 차별점이 있지 않나 흔히 그런 가족 드라마 가족 코미디 영화에서는 성공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던 사람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아 그래 성공보단 가족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직업 혹은 돈 생계 이런 것은 너무 가볍게 추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돈을 좀 못 벌더라도 가족을 먼저 챙겨 되지 않아? 저 성공보다도 가족을 먼저 챙겨야지. 이런 식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모습인 거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전 인생에서는 톱스타였다가 지금은 연극 배우로 수입이 거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인생으로 스위치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일지라도 그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릴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좀 기존의 그런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에서는 좀 신선한 모습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혼란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권상우가 원래 톱스타였다가 그렇지 못한 인생으로 스위치 됐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심파나 코미디로 소비하지 않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게 혼란을 겪는 모습조차도 또 가족의 단란함 따스함 그런 것을 위해서 쓰이거든요. 영화 속에서 어떤 말투적인 재미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길게 늘어지게 보여주지 않고 초반에만 잠깐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짧게 짧게 넘어가면서 보여주는데 그 리듬감이 참 좋았습니다. 영화가 전반적으로 리듬감이 참 좋습니다. 감정선을 만들어줘야 될 때 리듬감 코미디 장면에서의 리듬감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그 리듬감 관객이 벗을 때 지루해지지 않을 만큼 리듬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참 좋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영화의 따스한 부분 그것에 이미 몰입했기 때문에 리듬감이 좋게 느껴졌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영화의 전형적인 면을 조금 상쇄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형성이 주는 재미가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형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좀 더 쉽게 관객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또 증명된 공식인 전형성이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가족의 따스함을 보여주는 그런 연출로 좋았습니다. 억지 교훈이 아니라 그저 이 가족이 살고 있는 그런 일상의 모습 뒤집어 복고 싸우고 애가 다치고 그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 가족의 따스한 모습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먹지로 성공보다는 가족이 최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가족의 소중함과 따스함을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후반에 가면 상실의 아픔이 좀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거기까지 감정선을 건들 줄 몰랐는데 예상치 못한 게 그런 감정선이 나오니까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는 거기서 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좀 눈물이 많아지네요. 이렇게 소중한 가족 내가 꿈을 포기해도 될 정도로 후회가 안 될 정도로 사랑스러운 나의 가족 이 가족을 잃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내가 이 가족을 잃게 된다는 이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다른 영화들에선 그것이 시안부 인생이 될 수도 있겠고 시간여행 장르에서는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실의 아픔을 묘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영화 속에서도 가족을 상실하게 된다는 아픔이 그 감정선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게 참 좋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뻔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이 좀 더 이 상실의 아픔이 조금 더 진하고 길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길게 나왔으면 심파였을까요? 영화 속에서 이제 권상우가 혼자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후반부에 그 혼자 있는 그 장면에서 한 10초 정도라도 주인공이 상실의 아픔을 느끼는 음악이라든가 카메라 움직임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조금만 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상실의 아픔을 보여주는 감정선이 좋았고요. 그래서 결말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별점을 반개 뺐는데 여러분들은 그 감정선의 흐름을 어떻게 편단하실지 모르겠네요. 저의 전체적인 평가는 뭐 이렇습니다. 정리하자면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이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전형성을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분명히 있었다. 또 그 과정에서 리듬감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술술술 영화를 막힘없이 볼 수 있는 느낌이었고요. 가족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억지교훈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가족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따스함이 전달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그리고 상실의 아픔이 드러나는 장면들 그 감정선이 나오는데 그것도 참 좋았지만 조금 더 찐하고 좀 길었으면 어땠을까 결말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영화에서 코미디 부분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건상호씨하고 오정세씨가 함께 있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해하는 코미디를 좋아하거든요. 오해하는 그런데 영화 속에서 이 두 배우가 그런 코미디를 보여주더라고요. 오해하는 코미디 길지는 않는데 그런 짧은 장면이 나올 때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민정씨 코미냥기도 잠깐 잠깐 나오는데 그런 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 맞는 코미디여서 재밌게 봤습니다. 자 가족주의에 대해서 좀 꼰대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헐리우드 미국 영화 같은 경우는 특히 가족을 좀 우선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들의 역사와 좀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족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고 혹은 현재 미국이 현대에 이르러서 그 가족 공동체가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 더 그런 가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미국은 정말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당연히 가족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지겠죠. 그런 부분을 경고하고 혹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헐리우드가 이렇게 가족주의를 좀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봐왔던 그런 헐리우드의 가족주의 영화들은 제가 볼 때마다 좀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짜증이 났던 부분인데 주인공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성공지향적으로 했던 그 일보다도 무조건 가족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일 같은 거 때려치우고 그냥 가족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탑스타였던 그 일은 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맞지 않나? 그런 부분이 오히려 가족주의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과 가족을 무조건 대척점에 두거나 적대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둘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일과 가족을 적대하는 가치관으로 만드는 건 너무 편한 구도죠. 이야기를 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에 딱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런 편의성에 빠져서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헐리우드의 지나친 가족주의 영화들이 아닌가? 또 그것을 답습한 한국의 여러 가족주의 영화들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해 왔고 또 그런 말씀을 현재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균형점이 다 다를 겁니다. 일과 가족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일을 관두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면 돈을 보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거고 그것은 각 가정마다 모두 좀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헐리우드 영화나 한국 영화가 어느 하나의 가정 어느 하나의 가족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들의 상황을 다 세심하게 살펴서 설정을 만들 수는 없을 거죠. 그럼에도 너무 일과 가족을 대측점에 두는 적대시하는 그런 영화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상의 모습 서로 지지겊고 싸우고 행복해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 이웃집과 같이 집에서 술 먹고 놀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모습들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통해서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가족이 상실된다는 것에 대한 상상 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당장 내일 그럼 어떨까 마음이 이런 상상도 영화를 보시면서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권상우의 아버지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초중마음부터 그리고 결말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영화가 가족에 대한 소중함 가족주의를 영화에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가족주의에 매몰된 그런 헐리우드나 다른 한국 가족 드라마와는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가족주의와 관련돼서 인상적인 장면을 말씀드리자면 권상우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더 좋은 거를 주고 싶은 마음이 옛날에 그 인생이 뒤바뀌기 전 탑스타였을 시절에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더 비싼 음식 부자들이 사고 있는 동네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가족에게 주는 것이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민정이 비판을 하게 되죠. 남편을 그렇게 싸우게 됐는데 이 부부가 화해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이 두 아이가 잠들어 있는 침대 옆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화해하고 다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권상우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인생이 스위치되기 전에 탑스타로 살 때에는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계속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뒤바뀌고 가족들과 행복한 일상을 살면서 불면증이 고쳐졌죠. 영화 속 대사로는 머리를 바닥에 닦여만 해도 잠이 든다 이런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심적으로도 안정이 됐다는 것이겠죠. 이 부부가 화해하는 이 장면에서 아이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 서로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러한 느낌 그런 것들을 그 단 한 장면으로 한 컷으로 딱 보여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 장면에서 권상우가 어떤 대사를 치고 있는데 아내인 이민정은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스르륵 잠을 청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심신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한꺼번에 보여주고 그 느낌을 잘 전달하는 그런 장면 인 것 같았습니다. 자 총평하겠습니다. 이 영화 정말 추천드리고요. 작은 작품이고 주연 배우들의 이름값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또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정말 좋은 영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 두 번째 보면서도 이게 바로 좋은 영화 아닌가? 어디서 상 받고 사회적인 메시지 주고 엄청나게 진짜 소름 돋을 정도의 연기력 보여주고 휘황찬란한 CG 보여주고 물론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따뜻한 감성을 전달해주고 우리가 뭔가 잊고 살고 있는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을 따스하게 혹은 정겹게 화면으로 전달해주는 훈기조로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화면으로 따스하게 전달해주는 이런 영화가 좋은 영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어떤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친구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형적인 것에서는 좀 벗어나 있다. 그것이 좀 참신했고 영화의 리듬감도 좋기 때문에 축축 늘어지는 그런 감이 없었다. 의외로 상실의 아픔도 느낄 수 있는 감정성이 나온다. 그것도 좋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오해로 발생하는 코미디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일과 가족을 대척점에 두는 그런 식의 헐리우드에 지나친 가족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좋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형성을 탈피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멀리서 보면 정말 전형적인 이야기인데 조금만 다가가서 보면 참신한 그런 요소들이 있고 더 다가가서 보면 따스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영화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각본이 표절 의혹도 겪긴 했습니다만 연출도 리듬감이 너무 좋았고 때깔도 좋거든요. 마드윤 감독 차기작이 좀 기대가 되고요. 이거 정말 패밀리맨 참조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뭐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 원형으로 되어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 그 기사도 제가 소개해드렸고 또 블로그에 링크도 해두겠습니다. 가족들이 정말 따스하게 볼 수 있는 영화니까요. 이런 작은 영화들도 여러분 찾아서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방송 마치죠. 저희 방송 강신의수다 블로그와 트위터 있습니다. 모두 포털에서 강신의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와 팟빵 풀로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쥐약 구글의 팟캐스트 등등 외국 어플에도 저희가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한글로 강신의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 방송이 언제 업데이트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성균씨하고 정윤씨 나오는 잠이라는 영화가 개봉하더라고요. 그거 좀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고요. 그거 제가 극장에서 한번 보고 또 녹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신 분들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밤이나 아침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선선하더라고요.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주변에 좀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콘크리트 유토피아 유튜브 방송편에 청취자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써주신 댓글들 읽으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팟빵 중에도 계속 댓글 남겨주시는 분이 계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미처 확인하지 못한 청취자분들의 반응들 댓글들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는 한국영화 잠으로 찾아뵙도록 한번 노력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